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종입니다. 우리 오늘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. 2024년 5월 학평 20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자, 두 다항함수 f랑 g가 있습니다.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도도도도도 이 녀석이 성립한대요. 상수 k에 대하여 k는 0 안됩니다.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 빼기 g분의 gx 마이너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제곱이 k라는 값이 나와야 된대요. 이때 k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리미트가 몇 개가 있어요? 두 개가 있어요. 이 무한대로 갈 때랑 2로 갈 때가 있는데 웬만하면 누구부터 신경 써주는 게 좋아요? 무한대로 갈 때부터 신경 써주는 게 편하죠. 차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을 테니까. 자,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. 지금 문제에서 다항함수라고 돼 있죠. 여러분, 다항함수라는 건요.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발산을 하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맞니? 자, 근데 얼마가 나오는데? k가 나오는데. 선생님 얘가 0나서 0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k가 0이 아니라는 말이 써 있어요. 얘가 어떤 특정한 상수가 나오고 여기서 무한대가 나오거나 0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. 그 소리는 아, g랑 f제곱의 뭐가 똑같다? 차수가 똑같다. 최고차항의 차수가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gx의 차수가 있고 fx의 차수가 있는데 fx의 차수가 n차식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gx의 최고차항은 몇 차? 이 n차다라는 거 우리가 세팅할 수 있을 겁니다. 일단은 여기서 갖고 올 수 있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. 됐니? 자, 그럼 여기에서 바로 얘로 넘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잠깐 고민 한번 하고 진행하셔도 되고 누구 이용해서? 이 녀석 이용해서. 얘 이용합시다. 자, 리미트 x가 e로 가요. 그럼 fe-ge가 있죠. 두 개 같다라는 보장 없어요. x, e 대입해봐야죠. 어디에? 여기식밖에 없겠네요. 자, e 대입합니다. e 대입하니까 e, f의 e는요. e 대입합니다. e, g, e. e 대입하니까 어? 날아가요. 끝났네? fe랑 g는 어때요?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분모가 얼마가 된 거야? 0이 된 거야. 그 순간 분모가 0이잖아. k라는 값으로 수렴해야 돼. 얘도 얼마가 돼야 되고. 0이 돼야 될 거고. 아하, g1이 얼마다? 0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할 게 이제 좀 많아졌어요. g1이 0이잖아. 그럼 여기에 뭐 대입하고 싶어야 돼? 1 대입하고 싶어야죠. 1 대입합니다. x에 1 대입하니까 f의 1은요. g1 0이니까 날아가겠죠? 짠짠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요? 1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. f의 1은 1이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. 그래서 f의 1은 1이고요. g1은 0이고요. 알고 있네요. 자,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 따져봐야 돼요? 최고 차수 한번 따져보셔야죠. 자, 최고 차수 한번 따져봅시다. 첫 번째, 지금 여기서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앤 누구예요? 이거 마이너스 x 세제곱이죠. 3차가 최고 차항에 영향을 끼칠 것이냐, 안 끼칠 것이냐. 그래서 경우를 한번 나눠봅시다. 자, 3차가요. 최고 차수에 영향을 안 끼쳐야 돼요. 그 말은 얘가 몇 차? 4차가 나와야 되겠죠. 4차 이상이. 그럼 우리 얘만 한번 봐봐. x 2n 승이었어. 1차 곱해지니까 우변에서 나오는 건 x의 2n 플러스 1차가 나올 거고요. 좌변에서 나오는 건 뭐가 나옵니까? x의 n 플러스 1차가 나옵니다. 얘네 두 개 같아지려면 2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이 되어야 되니까 n은 0이 되어야 돼요. 불가능한 거 알 수 있겠죠. 우리가 잡은 최고 차수잖아요. 그러니까 아, 이 3차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겠죠. 3차가 영향을 안 끼... 뭐, 얘랑 같이 안 논다고 생각해봐. 얘네 두 개가 같이 안 놀아. 그냥 순수하게 3차가 최고 차형이야. 그럼 f가 몇 차가 돼요? 2차가 돼야 되겠죠? 그럼 얘가 몇 차가 돼? 4차가 돼버리니까 말도 안 됩니다. 그러니까 3차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거고요. 그 말은 3차가 영향을 끼쳤어. 그럼 영향을 끼쳤을 때 아싸리 싹 다 날려버릴 수도 있을 거고. 3차항을. 아니면은 영향을 끼쳤지만 스탑하고 계산이 돼가지고 여기서 3차가 나올 수도 있겠죠. 3차, 3차가 똑같게. 두 번째가 3차가 영향을 끼쳤을 대로 가보자고. 3차가 영향을 끼쳤다는 건 이 GX가 몇 차가 됐다는 거예요? 2차가 됐다는 거죠. 아, GX가 몇 차? X, 이 녀석이 영향을 끼쳤다. 영향. GX가 2차가 돼야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. GX가 뭐? 2차가 돼요? 그러면 FX는 몇 차가 됩니까? FX는 1차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. 자, 그럼 FX가 1차야? 최고차항계에서 뭐라고? A라고 잡아봐봐. 그럼 얘 몇 차씩 돼요? 2차씩 돼버려요? 그럼 여기서도 몇 차가 돼야 돼요? 2차가 돼버려야 돼요. 아하! FX가 AX 플러스 뭐 식이잖아? 2차가 나와야 돼. 그럼 2차가 나와야 된다는 건 X제곱이랑 붙어먹어서 얘랑 만나서 어떻게 돼야 돼? 3차가 날라갔다는 거죠. 그러면 GX의 최고차항계수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. 자, 여기 마이너스 X세제곱이었어요. 여기서 뭐 나와야 돼요? X세제곱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GX는 마이너스 2X제곱 뭐 식인 거 알 수 있을 거야. 아, GX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뭐 식이다. FX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어. FX는 AX 플러스 뭐 식이다. 라고 세팅할 수 있겠죠. 그럼 일단 이 두 개 나왔고요. 힌트 찾아놓은 게 G1은 0이고 F1은 1이야. 그럼 힌트 하나 더 있으면 참 좋겠죠. 왜? 여기서도 모르는 거 두 개고요. 여기서 모르는 거 하나 더 추가하면 두 개야. 힌트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어. 그럼 그 힌트 하나를 어디서 찾을 거냐. 사실은 순서가 잘못됐어요. 그 힌트부터 찾고 가는 게 맞습니다. 아까 함수값 대입하면서. 자, 이 식으로 한번 가볼래요? X에 몇 한번 넣어놓고 싶어야 돼. 0 한번 넣어놓고 싶어야 되고요. X에 몇 한번 넣어놓고 싶어야 돼? X에 6 한번 대입하고 싶었어야 돼요. 그래서 X에 몇 대입하고요? 0 대입합니다. X에 0을 대입하니까 G의 0이 0이라는 거 갖고 올 수 있을 거고요. X에 몇 대입하니까요? X에 6 대입하니까요. 6F에 6이 6, 6, 36, 2 아... 그래, 아우 참 젠장. 천천히 하자. 마이너스 6의 세제곱 플러스 2 곱하기 6의 제곱입니다. 6으로 나눠주시면 F에 6은 마이너스 36 플러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24라는 거 갖고 올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F에 관한 힌트 몇 개? 두 개? 아... 모르는 거 몇 개? 두 개잖아요. FX 찾았고요. GX 한번 가봐요. G0이 얼마야? 0이야. 그러니까 여기 그냥 CX라고 잡히겠죠. CX 잡히고 G0, 0 썼잖아? 남은 힌트 하나 있네요. 끝났네요? G랑 F 다 찾을 수 있네요. 자, GX부터 찾읍시다. G1이 얼마니까? 0이니까요. 아, C가 얼마다? C가 2라는 거 빨리 찾을 수 있을 거고요. 뭐 F6이 마이너스 24고 F1이 1이잖아요? 대입해서 진행할까? 대입해서 진행하자. A 플러스 B가 얼마고요? 1이고요. 6A 플러스 B가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 24입니다. 위에서 아래 거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5A는 25가 나올 거고요. A는 마이너스 5예요. B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? 6이 됩니다. 따라서 우리가 찾은 거 정리하자. GX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. FX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. 자, 우리 그때 무슨 값 찾으래요? K값 찾으래요. 그래서 첫 번째. 리미트 X가 2로 갈 때부터 갑시다.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 빼기 G거든요. 얘에서 얘를 뭐 해줘야 돼? 빼야 돼. 바로 써주자. 얘에서 얘를 빼잖아요? 2X 제곱 나올 거고요. 얘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7X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겠죠.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? GX 마이너스 1이 나와요.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X로 묶어주시면 여기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. 여기에 X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, X 마이너스 1, X 마이너스 2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 녀석 인수문에 때립시다. 얘 인수문에 때리시면 2X, X 마이너스 2, 여기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. 자, 리미트 값 계산할 거예요. X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2 제껴지네요. 2 대입하니까 얼마고요? 1이고요. 2 대입하니까 여기서 얼마 나와? 마이너스 2 나오겠죠. 두 번째. 리미트 X가 뭘로 갈 때? 무한대로 갈 때 갑시다. 자, 무한대로 갑니다. F 뭐 해버려? 제곱 때렸어. 그냥 25X 제곱만 쓰자고 귀찮으니까. 자, 그 다음에 G는 이렇게 되겠죠. 마이너스 2X 제곱 뭐시기. 따라서 여기서 얼마가 나와요? 마이너스 2분의 25가 나오겠네요. 얘랑 얘를 곱한 게 무슨 값? K값이니까 K는 얼마? 25가 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네요. 그래서 단순 차수, 다항함수 차수 비교하면서 항등식 이용해서 F랑 G 찾으라는 문제고요. 사실 이런 거 내신에 진짜 많이 나오죠. 내신에 진짜 많이 나오니까. 내신 준비하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 풀으셔야 되고. 수능 준비하는 분들도 아,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야,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왜 맨날 미분만 하고 그래프만 하니?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어요. 하셔야 됩니다. 정답은 얼마였죠? 정답은 25가 정답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 그래도 재밌는 사람이에요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